중강어 일본산 중강어는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수율을 조사해 볼게요 신뢰에서 피가 나왔네 피가 엄청난다 고춧가루 한 5g 빠졌다고 가정하라고요? 2, 3, 4, 4, 5g 다짐한 물을 삶아줍니다. 한 5g 부터가 끓여서 두고, 한 5g 부터가 끓여서 두고, 한 6g 부터가 끓여서 두고, 한 5g 부터가 끓여서 두고, 고춧가루 키로 100이 조금만 키로 200이 조금 안되네 6키로 감사합니다.